네, 그 다음은 한국전자금융 한번 볼까요? 5,400원의 25%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시득이나 또는 우리 ATM 관리하는 기업이죠. 우리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종합관리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기업은 한국전자금융은 성장성 자체는 없는 거죠. 기업이 그렇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은행하고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성장성 자체가 없지만 안정적인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는 예산이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나 볼까요? 평균적인 영업이익이 보니까 지난 최근에 한 4년 동안 평균 영업이익이 2019년도 156억, 2020년도 142억, 2021년도 143억, 지난해 189억. 그렇죠? 영업이익이 그기가 150억에서 그냥 거기서 평균으로 그냥 150억 정도가 나오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성장성 자체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CD기나 ATM기기 가지고 이 기업이 얼마나 성장성을 하겠어요. 이거는 제가 배당을 한번 볼까요? 배당이 얼마 정도 나오나 한번 볼까요? 보니까 배당이 110원이면 지금 이 종목이 배당이 110원 정도 나오면 현재 주가가 5,270원이니까 배당도 나름대로 배당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그런 기업이죠. 5,400원은 25%는 이걸 한번 가져가보세요. 가져가보시면 그 대신에 이 종목도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가 다른 모습이 나와주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윗꼬리 좀 다른 모습이 나와주고요. 지금 이 자리도 이게 보니까 10%짜리네요. 그렇죠? 이것도 몇%짜리입니까? 이것도 이거 한 20%짜리. 이거 보니까 이것도 퍼센트 보시면 이것도 한 11%짜리. 이것도 한 몇%짜리입니까? 거기가 8%짜리. 이거를 가져가면 얼마까지? 5,600원 정도까지 리바운딩은 충분히 나오겠네요. 이 종목은 손실보고 매도하는 종목이 아니고 5,600원 정도. 성장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5,600원이나 5,700원까지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성장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